롬이, 왔으면 들어오지. 으응? 언니. 뭐? 변신을 풀 수가 없다고? 주얼 하트 윙폰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. 어디에서 놨어? 얘들이 가져왔어요. 난 방글 핑이야. 가까워, 방글. 난 주얼 핑이라고 해, 주얼. 나는 믿어 핑이야, 믿어. 잘 부탁해. 나는 롬이라고 불러줘. 이 사고 뭉치들이... 어, 공주님. 몬주 박사님. 되도록 빨리 지구로 떨어진 15마리의 보석 히니핑을 캐치해 주세요. 숲에서만 살던 아이들이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까요. 네? 저희한테 부탁한 거 아직언니, 나랑? 에휴, 사고 뭉치 학생들이지만. 보석 히니핑을 캐치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. 제가 이따가 선물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 유용하게 쓰시기를. 도밀! 어? 어떡하지? 얘들아, 잠깐만! 으악! 으악! 도밀! 나 다시 마법을 써야 했어. 그래서 너희한테 먼저 얘기는 괜찮아. 네가 어떤 모습이든 우린 상관없어. 얘들아, 고마워! 어? 어? 돌아왔다. 뭔가 감동적이야, 좋아. 이게 다 우리 덕분이라고, 방글. 맞아, 맞아. 믿어. 지구에서 살게 된 학생들을 위해 테니핑 스쿨어를 보냅니다. 자, 교육의 장으로 가령해 주세요. 잘 부탁해! 오늘부터 너희는 테니핑 스쿨의 학생이고, 난 선생님이었죠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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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, 방글! 우와! 잘 먹겠습니다! 우와! 침대야! 2층 침대! 아, 기숙사도 있네? 야호! 하하. 하하! 벌써 잠 들었어, 츄. 많이 피곤했나보다. 잘 잘 자. 15마리의 부석 피니핀. 간지 간지 간지럼 태워줄게